짜잔. 안녕하세요. my 입니다. 아 여기 뭔가요? 목소리 좋은 분들이 여기 다 모여 계시네요. 안녕하세요, 엑소 챔يدリ 입니다. 자, 알겠습니다. 그럼 챔이씨와 황챠엘씨의 뒤에 또 기대가 되는데요. 기대가 되는데요. 서로 호그 잘 안한다. 일단 Run YoungHello populer인가요 쇼님 이딴 저희 ろうtown telling다니도 고educ Hat blog 스마음 큼inden며 이거 뭐죠? 오 bold best shade. 꿀입니다 꿀. 첸씨 목소리 옆에서 계속 들으니까 귀에서 꿀이 나 자 다연씨를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눈 뜨세요 하나 둘 셋 짠 정말 엑소 선배님들은 정말 엑소 선배님들은 전세계 모든 시청자분들께 엄청난 선물입니다 자 그럼 인사 한번 드릴까요? 네 하나 둘 셋 하나 안녕하세요 였습니다 오늘 카이가 동물을 준비했습니다 카이가 동물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싶으시죠? 보고 싶으시죠? 네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셋 하지만 넷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해 너무해 보여드려야겠네요 아 네 다연씨 네 아이돌 최강 춤꾼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무대가 기대가 되는데요 무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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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웃으세요? 하하하하 골케미로 투 윈 다음 무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무대는 오늘 아주 두릅입니다 네 레드벨벨벳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틀려 틀리면 안 돼 네 좋습니다 이런 걸 보고 무대 рад 아멘 조